1. 스타벅스 2. 스타벅스 1. 스타벅스 2. 스타벅스 1. 스타벅스 1. 스타벅스 1. 스타벅스 2. 스타벅스 1. 스타벅스 2. 스타벅스 1. 스타벅스 안녕하세요. 볼펄입니다. 코마토파크 필드에서의 스나이핑 게임 영상입니다. 오유하고 있던 스코프 캠들의 상태가 오래되어 최근에 새 스코프 캠으로 런캠, 스코프 캠 플러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날 첫 테스트 게임으로 스택포리온 P 모델 위에 올려서 게임을 뛰었으며 이날 첫 필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준시점을 얼마나 잘 담아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날은 스코프 캠뿐만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졌었던 하계용 길리 슈트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아직 낙엽들이 많이 남아있어 동기용 길리보다 다소 눈에 띄지만 그래도 충분한 위장력을 보여줍니다 확인 확인 아니요 먹방이 없었을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쏘리! 거의 맞았네. 힛! 힛! 발견x3 발견! 1K 1K 한번더 한번더 힛! 아, 총없다! 장사!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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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1K 2K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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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지금까지 런캠 스코프캠 플러스 테스트 게임 영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간단한 후기로는 일단은 만족입니다 가변 배울 렌즈 채용으로 효율성이 좋고 화질도 괜찮으나 무기가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